첫 번째 패턴, 너 뭐뭐 해야 해? 이거 꼭 봐야 해요 지금 멈춰야 해요 일찍 떠나야 해요 제 말을 들어야 해요 당신의 방을 청소해야 해요 두 번째 패턴, 내가 뭐뭐를 마칠게 I'll take care of 저녁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청소는 제가 하겠습니다 I'll take care of the cleaning I'll take care of the cleaning I'll take care of the cleaning 세부 사항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I'll take care of the details 제가 다 처리할게요 I'll take care of everything 제가 아이들을 돌볼게요 I'll take care of the kids 세 번째 패턴, 왜 뭐뭐인지 모르겠어 그녀가 왜 화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y we met I don't know why we met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y it happened I don't know why it happened I don't know why it happened 네 번째 패턴, 나 뭐뭐를 찾고 있어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 휴대폰을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my phone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solution I'm looking for a solution 주차자리를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parking spot I'm looking for a parking spot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공중전화를 찾고 있어요 다섯 번째 패턴, 당신은 뭐뭐해 보여요 You look You look 진지해 보여요 You look serious You look serious 편안해 보이네요 You look comfortable 피곤해 보여요 피곤해 보여요 피곤해 보여요 You look tired 당신은 낯이 익네요 You look familiar You look familiar You look familiar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요 You look so pale You look so pale You look so pale 여섯 번째 패턴, 왜 뭐뭐 안 했어? 왜 말 안 했어요? 왜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확인을 안 하셨어요? 왜 확인을 안 하셨어요? 넌 왜 안 왔니? 왜 답장을 안 해? 왜 답장을 안 해? 첫 번째 패턴, 너 뭐뭐 해야 해? 이거 꼭 봐야 해요. 지금 멈춰야 해요. 일찍 떠나야 해요. 제 말을 들어야 해요. 당신의 방을 청소해야 해요. 두 번째 패턴, 내가 뭐뭐를 마칠게. 저녁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청소는 제가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제가 다 처리할게요. 제가 아이들을 돌볼게요. 세 번째 패턴, 왜 뭐뭐인지 모르겠어. 그녀가 왜 화났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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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패턴, 나 뭐뭐를 찾고 있어. I'm looking for 휴대폰을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my phone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solution 주차 자리를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parking spot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job 공중전화를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payphone 다섯 번째 패턴 당신은 뭐뭐해 보여요 진지해 보여요 편안해 보이네요 피곤해 보여요 당신은 낯이 익네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요 여섯 번째 패턴 왜 뭐뭐 안 했어? 왜 말 안 했어요? 왜 물어보지 않았어? 왜 물어보지 않았어? 왜 확인을 안 하셨어요? 왜 확인을 안 하셨어요? 넌 왜 안 왔니? 왜 답장을 안 해? 왜 답장을 안 해? 왜 답장을 안 해? 왜 답장해 보여요? Why didn't you reply?